18번 문제입니다 지도는 가나 지표에 경기도 내 상위 상위 및 하위 5개 시군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표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나 봐 여러분들 현재까지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가 지금 여기 18번 문항 같은데 먼저 가에 상위 5개의 지역을 한번 볼까요 따로 지명은 선생님이 안 쓸게 휴전선하고 접경해 있는 연천, 군, 포천, 시 그리고 여기 봤더니 시흥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5개의 지역이 나와 있고요 하위 5개의 지역은 어디죠 여러분들? 일산 신도시가 있는 고향부터 해가지고 광명, 과천, 안양 이런 몇몇 동네가 표현이 되어 있어 나를 봤더니 상위 5개의 지역이 화성, 평택, 용인, 그리고 이천, 안성까지 이렇게 역시 5개 지역 하위 5개 지역으로 봤더니 가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 그럼 천천히 한번 대입을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대입을 해야 될 것 같아 먼저 경지 면적을 했습니다 경지 면적 여러분들 경지 면적 우리나라 지명을 좀 보시면 여기가 연천군 그리고 여기가 갑평군 여기가 양평군 해가지고 경기도는 우리나라 모든 도중에서 도시열이 가장 높고 바꿔 말하면 군 단위가 지금 여기 언급한 이 3개 지역밖에 없어 아무래도 경지 면적으로 가게 되면 군 단위를 비롯한 자 이쪽에 여주, 이천 또는 저기 안성까지가 경지 면적이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일단 스킵 1번 아닙니다 경지 면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3번 한번 볼까 3번 3번을 봤더니 청장년층 성비 자 여러분들 성비라는 거는 여성 인구 대비 남성의 수를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를 이제 우리가 성비라고 하잖아 성비 자 지금 봤더니 연천군 포천 같은 경우는 앞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휴전선하고 인접해 있는 동네들은 전반적으로 자 군사기능이 발달한 동네들이다 보니까 자 군인 형님들 남초가 나타나야 될 것 같아 자 더불어서 자 여기 시흥 제조업이 발달해 있죠 평택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안성 전체적으로 경기 서남부지역은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 제조업은 아무래도 남성 존사자 비율이 높다 보니까 얘를 성비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실제로 이 시험이 끝나자마자 여러 친구들이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화성이라든지 안성도 성비가 높다라고 표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가 뭐야? 상위 5개 지역이잖아 그럼 내가 볼 때는 화성이 6위가 될지 또는 안성이 6위가 될지 7위가 될지 몰라 상위 5개 지역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한 것도 결코 틀린 건 아니야 성비가 높은 지역은 맞지만 지금 문제상에서는 상위 5개 지역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자 얘를 성비로 집어넣으시고 자 농가인구 한번 볼까요? 농가인구 자 인구입니다 여러분들 농가인구 비중이 아니라 농가인구야 농가인구 자 농가인구면 당연히 시 단위 자 요 지역들에 뭐가 많아야 돼? 인구 규모가 크지 자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가 1차 산업 종사자 수 자체가 많아야 될 것 같아 선생님 선생님 말씀대로 농가인구대로 하면은 경기도에는 수원도 있고요 고향도 있고요 성남 특례시 인구 100만 명이 있는 동네들이 있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농가인구가 많나요? 자 여러분들이 방금 언급한 고향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차 산업이 발달한 동네다 보니까 3차 산업 종사자 수 비중이 높고 인구 규모는 크지만 농가인구 수는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를 농가인구라고 집어넣읍시다 농가인구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지 마주 한 번 볼게요 청장년층 성비 중2연령 중2연령은 앞서 선생님이 가해서 보여줬던 연천군이나 가평군이나 양평군 요런 지역이 높아야 돼 역시 틀렸지요 정답 3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